이게 가득 계시나? 식사는 상관이야 어 어 많이 없잖아 어 여기 있어 오늘 이것도 구워먹는건가? 어 이거 벌써 이미 잘라졌어 어 이렇게 아 이거 transform 뭔가 하면 안 돼 이렇게 보골 꼬는 하다 근데 뭐 이렇게 봄 가리비는 덜 익어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? 가리비는 덜 익어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? 가리비는 덜 익어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? 이거를 여기에다가 담아줘봐 진짜 넣어도 되지 않을까? 이게 미끄끄끄리해서 닭가락질이 잘 안돼 이럴 것도 눈대지 않을까? 같이 이거는 다 익었지 않을까? 하나 먹어 이거 이제 먹어봐 다 익었지 않을까? 네 너무 참고해 파기 전에 다 뒤집어야돼 다 뒤집어야돼요? 응 그렇게 알겠어 여기 안 뒤집어진다 싶어서 구겨야 잠깐 갖다주면 덜어져 이거 같이 먹어봐 맛있어 이것도 익었어 먹어봐 관심 나고 있다 이거 같이 먹어봐 그냥 먹으면 안 돼 뭐지? 뭐지? 제가 안으로는 먹는거지 이라고만 보냐라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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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많지 않으니까 안 질리고 좋은 것 같아요 양은 상당한 정도는 양이 많을 정도로 안질러요 양이 많을 정도로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양이 많을 정도로 양이 많을 정도로 양이 많아서 양이 많을 정도로 조용하시더라고요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300명V에 부착한 체낙이 많아서 양이 많으면 좋겠죠 고춧가루